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주구심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거의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12장 여기를 기점으로 하셔도 되고 13장부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은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린 그렇죠 나사로를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렸던 것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들, 일련의 대화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이었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중에 주님께서 중요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를 이제 두 번 쓰시죠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제자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핵심은 한 알의 밀이 땅에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실 죽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죽는 거를 별로 이렇게 기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종교라고도 할 만큼 십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도 죽음이고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이 뭐냐를 알아가는 것 또는 배워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자아 죽이기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려면 자아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죽이는 거 자기 부인을 하는 거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의 의식도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가 자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자아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자아하고 새로운 자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새로운 자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자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뭐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의 정과 욕심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즘 사사기 읽고 있죠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단계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죠?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짬뽕되어 있는 건데 완전히 죽지 않은 자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자아 죽이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은혜도 알았는데 이 자아는 완전히 이제 변화된 자아인지 아니면 옛 자아가 지금 그냥 찐득찐득하게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변화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부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인지 밖에 있는 삶인지 예수님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주님 안에 있는 삶인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 죽이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마치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 거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 있는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치 우리에게는 세상을 호령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왕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삼선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됐죠 나시딘으로 구별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축복해줘가지고 태어난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지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로 돌아와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빨리 다시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를 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싸움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붙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전 모습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치해 두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능력한 약속했다는 것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이긴 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늘 사사기의 어떤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동안 은혜 받은 거 잠깐 동안 다시 돌아갔던 거 잠깐 동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를 마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또 해이해질 거야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들고 그 안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죽는 건데 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때로는요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도 같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꿈틀꿈틀거릴 때는 뭐냐 하면 옛 자아가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가시는 길을 보면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치유하시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 가르치시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죽어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옛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십자가 앞에 늘 납작 엎드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 없는 섬김은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를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전부 다 죽이지를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도 원하고 뭐 이거 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걸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배 잘 드리면 되니까 그냥 이 중에서 살지는 소라든지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나머지는 또 저기 군인들 열심히 싸운 군인들한테 또 이렇게 뭐 상도 주고 하면 뭐 자기도 좋고 군인도 좋고 뭐 다 윈윈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순종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요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순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놓치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는 자기 열심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패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눈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내 자신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기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생활의 블라인드 스팟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런 고백 속에서 들을 줄 알 때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혼자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소견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공동체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45년 4월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루토교 목사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카스톡 디사이퍼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을 것을 명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죽어야지 죽어야지 노력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그 선포를 믿을 때에 내 자신 가운데 이미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어려우면 그냥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더 내 삶을 주장할 때 그러면 죽었다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의 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나의 이 사랑의 모습 근데 사랑의 모습의 방향을 보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희생적인 사랑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걸친 삶의 행동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참된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은 결국 성육신의 복음은 뭐예요? 낮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극률이 역임을 받아야 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픔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27절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따로 없고요 이 부분이 참 유사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문이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것은 주님께서 나 힘들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들고 괴로울 때 야 난 그래도 니네들의 그 주님 아니냐 나 힘든 모습 안 보여줄 거야 근데 세 명 베드로하고 야구부하고 요한은 그래도 나랑 친하니까 여기한테도 보여주기 좀 힘들어서 주님도 따로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 나 힘드네 아 정말 힘들어 하나님 제발 이거 그냥 좀 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힘든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연약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혼자도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론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결론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분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도 목회자 성경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기쁨을 나누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MBC 드라마에 나온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여왕의 걸 혹시 보셨어요? 나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적어 놓으셨어 그래서 성경책에 꼽아 놓더라고요 그거를 왜 꼽아 놓으셨어요? 내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그러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원래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아픔을 나누면 이제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도 연약한 걸 나누면 이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채화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픈 자들이 찾아오고 아파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픔을 나누면 소문이 되어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자기 약한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또 잘 나간다고 세상적인 게 있어서 잘 나가는 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제가 씁쓸했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고난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이긴 한데요 이 고난의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이긴 한데요 이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어주셨는데 이때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뜻 신의 산에서 마치 천둥 번개 치고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심판은 뭡니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신이 죽으신 무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그분에게 임하고 바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 이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주는 독특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24절부터 우리가 쭉 본문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이 대화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20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울 거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옆에 있는 무리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미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에 이 이야기를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로 봤을 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로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요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없는 선교가 없어요 선교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부른받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거든요 그 십자가의 삶을 채워한 사람들을 세상이 지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메시지가 삶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온전히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